적어도 말이야 게임 포기 누르면 또 나오는건가? 헬로 월드 웰컴 투 더 헬로 월드 권고 아 왜 어허우 박수리 플러스 1 안녕하세요 빔 어 아까 못먹은 밀하손 여기에 있었네요 밀하 손 컥 컥 빔을 한번만 더 소개해줘 쇠구성 장화 장화 펑스테드 오쒸 잠깐만 내 디스크 디흐흑 디스크흑 엑 ыт 퓹 펑스테 엑스테드 그냥 헬로 월드 플러스잖아 쓰레기 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자가수이 자수한했다 아이예요 일자사격 x3 일자사격 x3 예에에에에 이 역시 헬로월드야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오잇 방열판 제발 중화 이 정도면 기쁘게 인사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이 괴로움드 띠 엉 하이 엉 가 백 도대체 흔 그 에이 쿠션 안 써도 됐었나? 방금? 뭐 복수하지? 맞아요. 강혈판 너무 급한 덱이네. 상점주인 왜 자꾸 튀어나와. 상점주인 저리 좀 가요. 변화는 진짜 잘 되네. 변화 왜 이렇게 잘 되나? 다른 거 다 안되려고 변화만 잘해줌. 이상 건데. 안 먹으면 더 잘 돼. 양뿐장. 양면판 1의 자에 맞춰줘. 그러면 이렇게 변화해. 차례한. 그럼, 이 병에 맞춰서는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빠른 Paranormal시의IM에 맞춰서는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아 왜 자꾸 나오냐고 아 진짜 꿀밤 때리고 싶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헬로월드를 을 변화시켰다면 폭증변 효과는 사라지는 건가요? 정답! 변화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칼 돼지 이거 히야 편지 검성 뭐 미쳤어? 와 우 쓰레기 자식 우 왜 밥 굶고 있는지 알 것 같네 아 쟤 뭐가 저건 아 유타 한개는 뭐 맞을 수 있지 너 체령이 앗 저런 아직 자수도 안했는데 유타 넌나 쟁폭 넌나 에너지 안 모자라는데 에너지 유불만 나오네 나 디펙트는 무한의 에너지를 손에 넣었다 필요한건 방열판 히 초전디체 오직 방열판만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발열이 많은거 보니까 조선도체가 아니었네 망할 아니 유타에 좀 들어가면 안된다 안된다고 하네요 알고있지만 저는 안죽을줄 알았어 힘조절 실패 융합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아 진짜 그만 쳐 나와 아니 세번째 아님 이거 게임 맞음 근데 웃긴거 상점 다 맛있긴하네 아니 근데 돈이 없다고 맛있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서 살거 아니야 돈없다고 오지말라고 당신 빈털터리 빈털터리인거 또 서러운데 뭐라그러네 싸가지없는놈 알파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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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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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어요 우리 잠시 찬다 등반을 멈추고 무릎부 앞에서 깡아도 하고 열쇠로 얻어보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띵기 루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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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신 바보 도망쳐 도망쳐 고공각 다성비도네 17딜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와야겠네 그래야 창을 상대할 수 있어 시필 파워 아니면 별로 먹고 싶은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베이거게임 아님 와 또 버퍼 아이 아니 게임 개잘하네 진짜 오?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창을 죽인 중공지능인가? 창을 죽여라 아니 쟤도 슬더스 8차시가 된다 슬더스 개잘하네 슬더스 당신이 슬더스를 들여다볼 듯 슬더스 또한 중과로가 슬더스를 8천시간 들여다볼수록 슬더스도 중과로를 8천시간 들여다본다 개띔 슬더스 딜당함 자라라라 머리머리 이게 6천시간인데 잘못 말였어 근데 그게 그거 아닐까? 딱히 신경쓸 만한 그것도 아냐 저건 좀 대단한거 같은데? 고기굽기님 1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기굽기님 1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윗더스 놀란 윗더스 쓰레기 물을 뒤에서 하냐고 고기굽기님 1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룰 네 많이 너 지금 Earth uti 여기 이제 여 또 손 3 해석 포기 엔 능정한 부상할 정도 쓸 더 쓸을 많이 하는 버투버. 아싸 쿠션 벨트. 예에에에에. 아으 고기굽기니 미만온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미션 성공 안 눌러서 시간 지나네 10배속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빨간 첨탑 미션 산암 이펙트 개스는 아니 미라소니 개스인 것 같은데? 아 섬탑의 푸른 야수 미라소니 섬탑의 푸른 야수 빙하... 빙하 필요한가? 냉정함이 낫지 않나? 필요하게 치고 필요없으면 앗 쓰레기야 고래보기 고래비 고래보기 아 정말 디펙트같은 덱이네 정말 위대합니다 서생 이 넘치는 에너지가 디펙트 상징이 이 아 워 오버웨어 나 드나스한테 맞았어 에너지 많은데 많은 에너지로 디펙트 카드 쓴 에너지 내가 그렇게 오기심이 많아 그렇게 궁금해 그렇게 궁금해 디펙트가 매우 궁금한가까 대체 저 파란 것은 무엇인가 대체 저 파란 것은 무엇인가 저 저 저 저 저 힘 센까까 자 쉰 있네 아 6댐 버퍼튼 6댐 마감 창의적인 인공지능 없어서 쉽지않은 까까야 빼버리 까까라 지겠는데?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무슨 부러워 하셔야될래 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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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나? 이겼나? 이겼다 에이 덜덜 별관이네 덜덜덜덜 역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겼나? 파워카드 사고 스네코 기름 사고 스네코 짧음 이겼나? 이겼나? 컴드 하나 더 살까? 드로도 없는데 이제 그냥 드로빨 게임이라 운에 맡겨 enzyme 뇌팩터는 뭐? 진인사 D천명 아 나 탐색뿐 있었지 음 음 음 음 음 왜 치곤나? 음 음 음 음 음 음 알고리즘 못 키웠다. 아이스크림. 냉정함이 약했지. 아 근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없는건 좀 큰데. 버퍼뜩. 버퍼뜩인데 뭐 어쩔 수가 없네. 헉! 잘못 썼다. 뭐 그룹도 있지. 방호도는 누가 올려주냐. 파워카드 조금만 아껴 쓰자. 아 내 알고리즘. 쓰레기. 알바. 폭풍 썼으니까 이게 먼저지. 뭐고? 그접이네. 누가 어젯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발라버리는데. 머쓱. 거의 4턴킬한거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4턴킬한거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래간iced. 징먹했네. 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